오빛 일반적인 농구의 매운 미션 마지막으로 대박 무료 여보 뛰지마 왜 울려? 어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목표로 했던 몸무게에 근접했어 아 진짜? 대박 와 여보 그래서 빨리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? 다이어트 식품을 오늘 먹어야 되겠어 맛있어? 아니 마라탕 집 근처에 여러 마라탕집이 있는데 이번에는 출리 이게 리뷰가 4800개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내 맘대로 골라 1인분 매운맛을 내가 좀 알지? 매니아인가? 아나? 좀 알아? 마라탕이니까 보통 땅콩소스 추천이니까 집어넣어 양고기 100g 완자 새우 완자 하나 넣구요 새우살 쑥갓 청경채 숙주 배추 넣어야지 팽이버섯 흰 먹이버섯 군무자 넣고 건두부 있어야 되고 후주 있어야 되구요 냉동두부 주문! 아니 왠지 없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꿔바로우를 주문을 했습니다 우와 대박 마라탕 먹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재료 듬뿍 넣어서 얼얼하고 매콤한데 내 젓가락은 멈출 수 없네 개운하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황 오징어 맥주에 게새가 더 맛있어 아주 고소하고 잘라먹는 상큼하네요 아주 맛있게 먹으면 밥에 먹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깨 내장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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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 한겨반겨먹어야지 이런거 숙주랑같이 이렇게 와우 맛있당 소스는 정말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와 숙주 수학 건你好 분산시켜서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그냥 덩어리만 넣으신거 아니여? 으으으으으으.... 얼린 두부와 건두부 짠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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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는 소리 좋다. 그쵸? 와... 쑥갓 모기 버섯 숙주 아...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마라탕은 고기가 없어도 맛있어 물론 육수에 우러나 있겠지만 채소를 많이 먹는다는 거 그치 야... 근데 숙까지 엄청 크네 공격적이야 찔리겠어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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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풍 초콜릿 초콜릿 포기 파 초콜릿 치즈가 너무 맛있었지만 치즈가 제일 맛있었어요 치즈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치즈가 엄청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네요 치즈가 더 나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아까 고기 추가했는데, 고기 어디 갔냐? 생각보다 고기를 별로 못 본 것 같애요. 진짜 고기가 없네? 나 아까 고기 먹었어요. 먹었나? 고기를 좀 더 사서 먹었는데 후 nati Rest 고기 고기 바삭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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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맵다 아 얼얼해 아 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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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원래 제가 먹었던 마라탕들은 그냥 다 어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었어요 운이 좋은건가 아 찰 할아버지 she 즉 즉 됬 랍 저 저희 a 아 아 아이 후... 와, 근데 진짜 양 많다. 내가 많이 추가해서 그런가? 1인분 시켰거든요? 근데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2만 8천원이더라구요 그래서 분명히 시킨건 1인분인데 아까 여기 담으면서도 깜짝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왔어? 그래가지고 담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게 가서 담으면은 적당히 양을 보면서 종류를 여러개를 담아도 조금조금씩 할 수 있는데 배달앱으로 시킬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마라탕 담을 때는 어? 약간 좀 적은가 싶을 때 그만둬야 된다고 그것도 많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엄청 배부르다 행복하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가 고기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저는 사실 마라탕집 가서 집으면 고기 진짜 많이 넣거든요 거의 약간 고기반 채소반 이런건데 뭐야 청명체 역시 마라탕은 가서 내가 커스텀 해서 집어넣는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옆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마지막 한입 먹고 끝내야 되겠다 이거 이따 저녁에 먹어야지 크으아 근데 아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에에엥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는데 에에엥 에에엥 막 이러고 계속 약간 리듬을 타면서 하셔가지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아우 아우 제가 오늘 먹은 걸 보니까 대충 한 1200kcal 먹었더라구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기분좋게 1200kcal 한번 태워보죠 고고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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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ti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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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300칼로리 아 개운하다 오늘 진짜 맛있는거 먹고 진짜 상쾌하게 바람 날씨도 너무 좋네 27도 8도에요 와 이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땀 쫙呆 빼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